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석브라더스가 나오는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제가 지금 화요일 수요일을 잠깐 헷갈렸는데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머리도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복잡하실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얗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두 분 중에 한 분은 상한가 하한가에 가져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쭉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박원석 의원님. 패스트트랙 상한가로 뽑아오셨네요. 네. 이준석 최고위원이 하한가로 뽑을까봐 제가 재빨리 상한가로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하한가 뽑으셨어요 혹시? 저는 하한가로 안 뽑았습니다. 안 뽑으셨어요? 네. 그럼 하한가 못 뽑으셨어요? 저는 나라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외교활동에 대해서 외교부를 좀 질책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라 걱정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걱정이 먼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나라 걱정도 상당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풀어보죠. 박원석 전 의원. 네. 패스트트랙 상한가 주셨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상한가 맞습니까? 우선은 20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되는 게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국회 의석지용도 그렇지만 정치가 좀 실종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보면 발목 잡기를 위한 반대를 하고 여당은 포용력과 정치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무엇도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시급한 그런 또 오래된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경우에 정의당의 오래된 수건 과제이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이런 국회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좀 협치가 가능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작동 가능한 그런 국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패스트트랙은 하나의 물꼬를 튼 거지 이게 완결된 게 전혀 아니고요. 합의문에도 보면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 사안들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한국당에서 어제 국회협회에서 밤샘 농성을 하셨는데 밤샘 농성 하시지 말고 이 안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또 한국당이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반영하고 싶다면 이게 대화와 협상의 자리가 나오는 게 의외주의 정신에 오히려 부합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많죠. 일단 그 산 중에 하나가 오신환 의원입니다. 어쨌든 바른미래당에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어제 12대 11로 여러분 일부 인터뷰 들으셨죠. 이해운 의원 인터뷰 12대 11로 추인이 됐는데 오신환 의원이 사계특위 위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예요. 간사죠. 아무리 바른미래당 대표 선수들 지금 거기 나가 있는데 오신환 의원이 거기서 반대표 던져버리면 패스트트랙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오신환 의원이 sns 오늘 새벽 6시에 올렸어요. 나는 당하고 상관없이 내 소신대로 반대표 던지겠다. 그러면 지금 3당이 다 추인했든 말든 바른미래당 4당이 추인했든 말든 패스트트랙 못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봐야 될 것이 사실 어제 12대 11로 추인이 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정책을 추인한다는 절차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사계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이런 요건을 갖추기 5분의 3 이상의 의원이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용어를 잘 봐야 될 것이 보통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단순 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가진 소신을 넘어서는 어떤 당의 통일된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정하기 위해서는 원래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데 투표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유투표가. 그런데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당이 꼭 관철돼야 될 사안이 있을 때는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소신을 좀 접고 당의 의견대로 투표해라라는 것이 당론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이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절차가 뭐냐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약간 생소할 수 있겠지만 사보임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선수를 오신환을 빼고 다른 사람을 찬성론자를 집어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보임할 때는 선수 교체할 때는 그냥 원내대표가 맘대로 원내대표 권한이에요? 원내대표 권한이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사보임이 있었던 적이 언제냐면요. 이현주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를 때린 다음에 그다음에 알짜 상임위 중 하나인 산자 위에서 이현주 의원을 끌어냅니다. 그런 절차에서 사보임이 활용된 적이 있는데 그냥 원내대표가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상 이현주 의원에 나가라고 하는 동시에 나가면서 알짜 상임위를 두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보임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자체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금 이해운 의원하고 같은 결로 얘기를 하신 건데 박원석 전이요.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갈래들이 있을 텐데 그걸 밖에서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어제 당론 추인이라고는 김관용 원내대표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당의 입장이 다인으로는 당론이 아니고 당론은 당원상의 3분의 2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고 그걸 갖다가 표결까지 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이 절차를 3분의 2 규정에 따라서 당론으로 추인할 거냐 아니면 과반으로 추인할 거냐 그런데 그조차도 표결을 통해서 과반 추인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인을 한 건데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당론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하겠다 오신환 의원이 이 입장을 밝힌 거예요.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저는 그런 소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덧붙인 게 이게 당의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당의 통합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지는. 그런데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게 절차 문제를 두고서 소랑설레하고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어느 쪽도 지금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어느 쪽도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을 향해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들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3정당으로서 독립적인 그런 자강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독립적인 자강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해봤는데 이게 가장 큰 건립돌이 되더라.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자강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어느 쪽이든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할 명분은 저는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좀 모순된 행동을 오시나 면이 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이 물론 보기에 따라서 완결적인 안이 서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소권을 완벽하게 주는 것이 즉 대통령 친인척이나 국회의원이나 장차관들을 거기서 위에 예외를 두냐 그들의 어떤 권력형 범죄를 잡자고 하는 것이 공수처인데 그런데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수사권하고 영장신청권만 주는 정도로 공수처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저는 일단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나서 패스트트랙이 본회의 가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올려놓고 나서 더 토론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진환 의원의 개인적 소신은 존중하는데 어쨌든 당이 입장으로 결정했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또 이게 전국 운영 전체에 내지는 국회 전체에 미칠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게 공수처법 선거제 개편안 당위성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면 다시 원점으로 얘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토론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일단 각자의 의견으로 맡겨두고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수교체 사보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준송 최고위원. 안 한다고 본인이 선언을 누차 했고요. 비공개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까 이해원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말을 잘 바꾼다.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바꿀 것 같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걸 못 믿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어차피 지금 오신환 의원의 협의가 없이 이번에 표결을 강행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밖에 언론은 얘기할 때는 오신환 권은 의원 등이 저와 함께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믿어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무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사보임을 혹시 해버리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본인 권한이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정치 교과서에 나오는 정치 파동 중에 하나로 기억되겠죠. 사실 이런 절차가 된다는 건 왜냐하면 이걸 제가 굳이 비교하자면요. 예를 들어 kbo 그러니까 프로야구에 10개 구단이 있어요. 10개 구단 중에 5분의 3 예를 들어 패스트핵으로 6개 구단이 동의하면 갑자기 야구를 1루에서 3루까지인데 4루까지로 바꾸겠다.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게 그럼 절차에 맞느냐. 저는 그거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꼭 10개 구단 중에 6개 구단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다 동의해야 하는 문제다. 저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정의당이 말하는 절박함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선 밀어넣고 나면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a안을 들고 오고 바른미래당이 b안을 들고 나오고 지금 현재 c안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안이. 그러면 그 c안을 고수하겠다고 할 가능성은 또 없느냐. 결국 협상하자고 했을 때. 그럼 b안과 a안을 가지고 또 협상을 다시 할 생각이 있느냐. 그것도 또 패스트핵해야 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정안 자체도 결국 믿음을 주지 못한다. 저는 수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겠지만 사실 무조건 우리 믿어라라고 강요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족스러워 보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바른미래당 내부만 보자면 어찌 됐든 해놓은 얘기도 있고 사보임이 쉽지가 않을 텐데 이게 이제 다른 당과의 합의이기도 하고 정치 전체를 본다면 여기서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통해서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신한 의원 반대표 하나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이 그냥 못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계특위에서 공수처법안만 패스트트랙에 못 올리는 게 아니고 합의문을 보면 그게 다 서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연동 한 바구니 담겨 있어요. 전체가 못 오를 수가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글쎄요. 저는 뭐라고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대의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개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바른 정당 출신 의원들 이런 판단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게 굳이 따지자면 선거법 개정했을 때 가장 이득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석폐율주의에 이득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 부산의 하태경 의원 대구의 유승민 의원 아니면 서울에서 저도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반대하느냐 결국은 한국당 가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 다수, 5분의 3만 확보한 세력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또 다른 어떤 다수의 행포를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선거법 개정하는 의도가 뭡니까? 다수의 행포, 양당의 행포를 막자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안 좋은 설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선거법에 대한 개정 저는 사계특위에서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맞느냐라는 거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주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패스트트랙이 안 된다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국회가 누구 페이스로 가겠냐 황교안 대표 페이스로 갑니다. 한국당 페이스로 간다. 앞으로. 이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아마 여당에서도 내부적으로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많이 불만이 있었을 거고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워낙 오래된 당문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아쉽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합의하고 이렇게 나온 거는 그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황교안 페이스로 가는 겁니다. 국회가. 그건 바람직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최고위원. 박원석 위원님의 정치적인 고견에 제가 반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거는 해석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래서 그러면 니네가 그렇게 유리한데도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한국당 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매사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게 이분법적인 사고거든요. 반대로 지금 그러면 또 우리 당내의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한테는 당신들은 민주당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한다면 그건 그냥 싸우자고 말을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예를 들어 그렇다면 저희가 그럼 소선거구제 유지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지효과에 출마하고 아니면 자유당 후보로 출마하고 이런 것이 더 유리하냐? 전혀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런 유불리 관계로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오늘 사실은 상한가, 하한가 다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만 박원석 전의원, 정의당 박원석 전의원이나 이준석 바른미래당 이순석 최고위원이나 워낙 패스트트랙의 당사자격인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상한가, 하한가는 패스트트랙 중심으로 갈게요. 그냥 깊이 가는 게 낫지. 여기서 넘어가는 것보다. 오늘 저는 어차피 상한가 줄 것도 없어서 안 뽑아오셨더라고요. 안 뽑아오셨더라고요. 지금 머리가 심란하세요. 자, 그럼 이준석 최고. 갈라지는 거죠. 바른미래당. 이건 지금 이 상태로 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평상시 얘기하던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항상 국제적 전쟁 위험도 수치 이런 걸 발표하는 것처럼 좀 위기감은 오고 있다. 확실하죠. 한 5대5 정도의 확률까지 온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정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절차가 약간 좀 흔들렸다. 당이 이제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이 흔들린 부분이 있다.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다. 저는 예를 들어 아까도 또 야구에 비유했지만 평생 정치를 이렇게 하던 룰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거법이나 아니면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서 개정된다는 룰이 있다면 이번에 이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그 룰을 깨게 되는 것이고 당내에서도 당론 지정 절차라는 이런 룰을 깨게 된 것이고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 우리가 평생 진짜 스트라이크 3번 받으면 삼진아웃이다라는 룰을 갖고 정치를 해왔다면 갑자기 어떤 단순 다수의 합의해가지고 이제부터 스트라이크 4개 받아야지 사진아웃으로 하자라고 판단은 알겠어요. 그래서 같이 하기 힘들지단 말인데 이거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되는 건데 집을 누가 지키고 누구는 짐 싸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실 거예요? 반대파가? 당당한 쪽이 남아야죠. 저는 남아야 된다. 잠깐만요. 집에 남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지도부를 비롯한 찬성파가 나갈까요? 안 나가잖아요. 그쪽도. 그건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나간다 안 나간다의 문제보다 결국 당내 정치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판단은 국민과 표류 준비 유권자들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누가 이제 편법을 쓰고 있고 누가 정공법으로 가고 있는지는 그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민심이 결정해줄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나갈 사람, 짐쌀 사람이 정해질 거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연동형 미래 대표제를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한다 해가지고 연동형 미래 대표의 본질이 뭐냐면요. 당 지지율과 연동되어가지고 의사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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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당의 예를 들어 4% 지지율 갖고 연동하면요. 준 연동제이기 때문에 저희 열석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자면 지금 제도화해서 과연 그렇다면 당원들도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형태의 당 지지율과 당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저는 아닐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가 존재할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번호 전이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정치에서 절차를 둘러싼 이견 또 해석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웅색해지거든요. 속내들은 따로 다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나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저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네가 가라 하와이 하고 있는 거죠. 짐을 싸서 당신이 나가지 내가 왜 집을 나가야 되는가. 어쨌든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비해서 바른미래당이라는 간판과 그다음에 최소한의 덩어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정치 상황 변화에 적응하기가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나가 짐 싸서 나가면 얼마나 삭풍부는 광야가 기다리는지를 유승민 대표는 잘 알잖아요. 이준석 최고위원. 그리고 당 못 만들어요. 지금 고개 끄벌하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창당해 본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당 못 만들고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어쨌든 바른미래당에 일하는 간판과 또 당이 갖고 있는 그나마의 자산을 내가 갖겠다. 같이는 서로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 나가라. 이 싸움이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창당이나 이런 삭풍부는 과정에 대해서 경험 안 해본 분은 아닌 게 무소속 해봤어요. 무소속 해봤어요. 무소속 연대 같은 걸 사실상 이뤄보기도 했고요. 한국당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본인과 같이 출마한 분들이 떨어지면서 약간 빛을 바라긴 했지만 그걸 두려워하고 감행하지 않는 사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그럼 정 안 되면 계속 이런 불안한 동거 불편한 동거를 지속하기보다는 유승민 대표가 감행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제가 굳이 표현하지만 어제 이제 3시쯤에 페스테크 의총 이후에 한 8분 정도 바른 중단 인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스펙트럼 얘기 스펙트럼은 탈당 소위 말하는 분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에서 싸우자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막 영국 연결하고 갑자기 없던 김정은 기자 단독 보도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뉴스닥이 좀 짧아졌는데 어쨌든 하한과는 외교부입니다. 오늘 장한과 하한과 보다도 제 한과는 황교안입니다. 어떻게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망신줄 수 있냐고요. 외교부 안 돼요. 제가 그 얘기 말하면 황교안 대표 막말 골라오셨고 이진수 최고위원은 외교부의 카자흐스탄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의전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수서를 하려다가 안 됐던 그 얘기. 이거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원석 전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